그러면 좀 가볍게 좀 몸이라도 좀 풀까? 가볍게 좀 몸이라도 좀 풀까? 아, 불안해. 아, 나 너무 좋아. 그래, 맞아. 노트북으로 게임하셨죠, 맞아. 찾아와서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? 나 이제 내일모레 이제 또 취합해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빡세지는 못하고 좀 가볍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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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린다. 어? 트루즈 씨 어디 갔죠? 아까 집으로 간 게 아닌가요? 어, 그러게요. 어? 어머, 어머, 어머. 미행한 거예요? 그래서 저 모자를 쓰고 왔구나. 또 먹을 거 싸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까 수상해 했잖아요. 아니, 모자로 가렸는데 옷 색깔이. 너무 뒤져. 오빠들이 또 전적이 있잖아요. 맞아. 그래가지고 현장 긴급 점검을. 어머, 어머. 어머. 잡아야 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덮쳐야 된다, 이 현장을. 어, 급습을 했네요. 잡았다, 요 놈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 봐. 어, 뭐야. 어, 뭐야, 뭐야. 삐뿡삐뿌야. 삐뿡삐뿌야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걸렸다, 걸렸다. 어, 뭐야, 뭐야. 삐뿡삐뿌야. 안 갔어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 봐. 어, 뭐야. 근데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삐뿡삐뿌야. 진짜 운동했네요. 진짜 운동하네? 아이고. 뭐야, 운동을 왜 해, 오빠? 운동을 왜 해, 오빠? 뭐 운동을 왜 해? 뭘 기대한 거야? 나는... 나는... 어떻게 해. 핸드폰까지. 오빠들 진짜 운동하네. 당황했어요. 현장 습직 뭐야, 그거. 습격하려고 그랬지. 아니, 오빠들이 운동하니까 나 서운해. 힘해야지, 뭔가 내가.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은 뭐야? 내가 이상한 건가? 아니, 할 건 하고 하지. 진짜. 그래, 할 건 해야지, 이솔아. 우리 지금 시합 중이야. 오케이. 120? 저 힘든데, 저거. 저 진짜 힘든데. 아, 다치려. 멋있다, 오빠. 어머! 몇 킬로야, 이거? 120. 소라, 나 3대 320. 멋있다, 오빠. 우와! 3킬로. 그렇죠. 허리 풀어지는 거 아니야? 사람들이 있잖아요, 사람들이. 10만 더 껴봐. 아니, 저기, 저기. 나도 해볼래. 해봐, 해봐. 소리, 소리가 근데 20, 20 할 수 있을까? 소리 한 번 20, 20 한 번 해봐라. 40, 40이잖아, 그래도. 야, 이거 소리 하면 대박이다. 60. 몸으로 듣는 게 아니라. 오, 저게 쉽지가 않은데. 웅농이를 앞으로 집어넣어. 우와! 웅농이를 앞으로 집어넣어. 웅농이를 앞으로 집어넣어. 웅농이가 말도 안 돼. 웅농이가 말도 안 돼. 웅농이 힘이 좋다. 말도 안 돼. 힘 진짜 세, 힘 진짜. 더 들 수 있어? 처음 해. 나 태어나서. 태어나서 처음 해봐. 10만 더 꽂아보자. 10씩 더 꽂아 봐. 10만 더 꽂아보자. 위험한데? 네가 욕심나는 인재다. 아냐, 아냐, 아냐.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욕심나더라고요. 맞아, 내가 이루고 싶고만. 혹시 다 죽일 생각 아니야? 그래, 이걸 차, 이걸 차. 차려, 차려. 그냥 재능이 있네. 이렇게 막 칭찬해 주니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두 편에 날 뭐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. 파이팅, 파이팅. 정강이 붙이고. 허리 넣고. 주고, 꽉 주고. 60이죠, 지금. 60kg. 우와! 배에 힘 주고. 안 돼. 어머, 된다. 우와, 대단하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엄마! 챔피언, 챔피언. 이거 좀 대단한 것 같아. 야, 잠깐만. 그럼 소리를 한번 3대를 측정을 해 보자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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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거의 저렇게 키우시는 거예요? 국가대포를 키우시려고. 뭐야? 우와! 얼굴판. 25kg. 25, 25. 자, 이제 스쿼트. 설라, 스쿼트지, 빨리. 스쿼트. 지금 현재 몇 킬로지? 2대가 돼주고 있어. 나들 한마음 한뜻이야. 셋이 조련을 해. 시작, 시작. 저거다, 저거다. 뭐야? 아니, 힛키가 없어. 힛키가. 죽은 거 아니에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나라고. 유행의 복수.